네 이번엔 소개해 드릴 기타는 prs cu 22 아티팩 모델입니다 아 친구는 02년식이구요 아 특이한 점이 바디가 원피스 입니다 보통 요즘은 다 투피스로 나오는데 탑부터 시작해서 에 바디가 원피스 통으로 된 그런 기타죠 아와 기본 골드 하드웨어가 되어 있구요 로타리 스위치 아티팩 골드 피가 위 장치가 되어 있구요 아 브릿 여무야 아 핑거보드는 없어 브라질리언인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헤드하고 이제 아티팩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은 그 우드 라이브러리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나오는 그 피엘 에스 아티팩 모델이 사운드 아주 굉장히 아주 잘 빠지는 그런 기타죠 네 킬자 탑 플레이 메이플 탑이 요런식으로 올라가 있구요 아주 옵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타입니다 네 피엘 에스 아티팩 모델이었습니다